이번 무대를 또 멋지게 펼쳐주실 분은 저는 이분은 매력적인 소녀같은 감성을 지니신 매력적인 그런 분이에요 윤지님과 함께합니다 물레방아 도는데 큰 박수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남길 돌아서며 또 한 번 보고 지금 날이 하늘을 뒤돌아보며 서울로 떠나간 사람 천리타야 멀리하더니 새풍이 오기 전에 잊어버렸나 물레방아 오늘도 돌아가는데 자세히 손을 마주잡고 아쉬워하여 걸고 돌아설 때 손을 흔들며 서울로 돌아간 사람 천리타야 멀리 가더니 가을이 타도록 소식도 없네 꿈을 내 방아 오늘도 돌아가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